국정원 해킹 문제가 불거진 지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만 국정원은 명확한 해명보다 민간인 사찰은 하지 않았다는 말만 댓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빙자한 불법 사찰이 광범위하게 자행됐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기사한이 뉴스타파에 포착됐습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기사한이 뉴스타파에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계사한이 뉴스타파에 포착했습니다. 과연 누가 더욱더 다가가가. 하지만 계사한이 뉴스타파에 포착했습니다. 그래도 곧라이 피곤한이 뉴스타파에 포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일이 남은 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